bj 스파키미니입니다. 유튜브에 올라갈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PC버전 영상 촬영하겠습니다. 어... 꼬맹이들아. 글자배우... 꼬맹이들아. 이게 끝인가? 또 뭐 없나? 없나 보네요. 자 이제 여기 이런거 수집은 하면서 다녀야돼. 나중에 부족해지니까 뭐지 여긴? 어... 뭐지 여긴? 어...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뭔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. 아까 걔를 총으로 잡을거 그랬나? 곰을? 되게 맵이 넓어서 뭘... 뭘... 어떤거부터 해야될지는 모르겠어. 그래서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. 어우 허리땡니다. 해야 어... 야 허리가... 어... 잠깐만요... 웨이트 트레이닝은 평소에 꾸준히 해도 허리는 아프구나 자세를 똑받은 상태를 유지 유지한 상태로 앉아 있는데도 그러네 여기로 가봐야 되는데 뭐야 오씨 못 매달려 저거 아 이거 뭐 눌러야 되지? 가만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? 아아아아 내가 지금 시스템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어흑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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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? 저길 걸어야되는거 같은데 잠시만요 뭔가 이제 제가 봤을때는 일단 여기부터 뒤져보고 아까 뒤져봤냐 내가 쌩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걸 연결을 해야하는거 같은데 저걸 매달려야 되는거 아니야 어휴 저 아닌 아아 그게 아니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와서 아이 그걸 왜 독을 왜 쌌어 아이 된장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길을 지금 그 다음에 저길을 지금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서 근처에 아군 보조임무 이용도 좀 해봐야되겠는데 그러면 해보지 뭐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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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이 몇개가 되는거야 뭘 뭐뭐를 해야돼 보조 미션은 뭐야 내가 가는게 메인 미션이야 아니면 어느 미션이야 하 아 어이 에라이 화를 쌌는데 하 하 아니 에라이 화를 쌌는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지금 내가 여기를 다 살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멧돼지는 죽여 다 먹어 저거는 내가 총으로 쏴서 그거 좀 쐈고 저기 공격할 것 같아 날 자 여기서 저긴 어떻게 올라가지? 글쎄 알아냄 관심지요? 어 이렇게 복잡하면 하기가 너무 힘들어 게임이 좀 복잡한 것 같아 어 여기 들어간 데가 뭐가 있는데? 총 들고 있자 혹시 모르니까 수집이 안되는구나 가득 찼대 됐어 여기는 뭐하는 데인가? 여기는 뭐하는 데인가? 아 여기를 어 왜 안올라가져? 잠깐만 아 이렇게 아닌가? 글쎄 근데 저기는 내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아닌 것 같다 가보자 아 여기서 10분을 허비 허비했다라고 보기 좀 그렇고 아 아 맵이 넓으니까 어디를 먼저 가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아 프레임도 안나와서 좀 어지럽기도 하고 어 너무 높아요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새 베이스캠프 발견 일단 이것까지 발견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무기 없고 이래가 어떤 활 모든게 나 때문이다 트리니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다치는 것도 내가 놈들한테 여길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 또 나 때문에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런 생각은 그만하자 그 여자가 우리 모두를 죽게 할 거야 점수 준비 어 나 아직 제대로 뭐 한 거 없는데 어휴 야 이거 내가 뭐 여기서 제대로 임무 뭐 완료한 게 없는데 저기 어휴 된장 몰라 모르겠어 그냥 하자 이거 뭐지? 아 이거 이렇게? 아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일종의 지도 같은데 글씨를 잘 못 읽겠어 야 이거 저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? 어 글쎄 더 위에서 시작하는 거야 밑에서 시작하는 거야 일단 밑에부터 가봅시다 여기 조사해봐야 될 게 좀 많으니까 조사해봐야 될 게 좀 많으니까 아 뭐야 윌 팔참 고양이 선지자의 추종자들은 도망쳤지만 결국 습격받았어 시리아에서 이걸 이용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그걸 또 왜 쌌어 이라니 저거 어디다 매달아야 되나 본데 그치? 어 저기까지 갈려면은 아마 음 원점에서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보니까 여기 옆으로 가는 데가 있던데 아잇 지금 뭐야 어? 아 이게 뭐야 이거 시점이 왜 이래 이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여기로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아 저 나뭇가지가 있지 아아아아아 알겠다 알겠스 나뭇가지가 있네 아 잠깐만 어 한쪽을 잘라서 투박한 갈거리로 만든 철제 동전이야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점프를 어 됐어 날 뛰면 안돼 이 여자야 이거 뛰어내려도 되는 거야? 아 이거 뛰어내리면 안되지 에이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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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안되 이렇게 하면 안되고 뛰어내려 있는게 아니었는데 뛰어내리려고 그랬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오 아 아 나 환장하겄네 정말 아 아 아 무슨 게임이 다 있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경건한 시간 때려봐 이 여자야 뭐해? 윤나와봐 올래? 뭐 안 일어나? 아 뭐 안 일어나 아 나 미치겠네 큰일났네 아 씨를 놀라 일어나시는구나 아이씨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디에 매달일 데가 없어? 아니 잠깐만 아아 아아 그게 아니구나 여기랑 여기랑 매달라 매달아야되겠구나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위에 왜 올라온거야 나 그러면 아무 이유 없는거야? 어우 그렇게 높은 데도 뛰어내가는 데도 잘했어 여긴 뭐지? 이건 뭐야 희한하네 희한하네 궁금한게 하루가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뭐야 이건 아예 타지질 않는거야? 이게 이거 여긴 또 어떻게 올라가 뭔가 놓치는거 같다 내가 지금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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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하는거지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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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버튼이었지 공중에서 이 버튼을 눌러야 저기 벽에 매달리는 거 오 오 오 장난 아니야 지금 잠깐만 와 무섭다 오 야야야야야 오 장난 아니야 오 오 손 떨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? 아닌데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 야 나 여기 제대로 올라온 거 맞아? 맞나? 어이 제대로 올라온 거 맞는 거예요 뭐야? 와 기름통 어 어 불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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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1번을 계속 누르면 불로도 되고 어 좋아요 이제 일단 올라왔고요 어 어 야 잠깐만 아 mieux worst 으흑 으 흑 으흑 cooperation łua 밑에 와봐 오 paused 뜨거워 어? 뭐야? 아 여기다가 이렇게 오오 이걸 어떻게 제작했을까? 참 신기해 자 이제 어떻게 해야돼? 어 아닌데? 아 저거 그렇지! 아 이게 여기 쓰는 목적이었구나 우와 됐다 이제 좋아요 겁나 헤맸네 다음 영상에서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